산업을 이해하고 기업을 이해해야 돈의 흐름이 보입니다. 리서치명가 메리츠증권과 3프로TV가 함께 야심차게 준비한 3프로TV 주식대학 겨울학기 실전투자 특강 남보다 한 발 앞서서 유망한 산업을 판단하고 1등 종목을 선정하는 투자의 기본기를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국내 최고의 애널리스트 21명과 함께 떠나는 2021년 성공 투자를 위한 단 하나의 필수 코스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페이지2 공지사항을 확인하세요. 자 그럼 오늘 뉴스3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스3 사실 매일매일 중요한 뉴스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중에서도 세 가지 경제 뉴스만 딱 꼽아서 여러분께 또 정리해드리는 또 해설해드리는 시간이죠. 잔해제련이 환율 조작구 강하게 대처를 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까? 어제 재무부 장관 지명자니까 우리도 장관 지명이 되면 국회 가서 청문회 준비를 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청문회를 다 보진 못했어요. 그런데 CNN을 통해서 일부 장면을 봤는데 화상으로 진행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참 부럽다. 이 장관 청문회가. 왜요? 우리는 다 가면 아들 병역 문제, 위장 전입, 또 무슨 부동산 투기 이런 것들이 집중되잖아요. 물론 그런 검증을 안 해야 된다는 뜻은 아닌데 보면 재무부 장관에게 너의 정책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의 국제적인 전략, 해외 전략에 대해서 계속 의원들이 물어보는 과정에서 오늘 뉴스 3에서 첫 번째 뉴스로 픽업한 옐런 의장의 발언을 저를 포함한 전 세계의 이런 코멘테이터들이라든지 평론가들이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물론 미국의 재무부 장관과 우리 한국의 재무부 장관의 어떤 업무 영역의 차이는 있으나 이게 우리 장관들도 이런 전문성, 정책에 대한 어떤 자기 소신, 비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충분히 검증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풍토가 좀 필요할 텐데 사실은 그 장관의 자질도 문제지만 검증하는 분들도 그렇잖아요. 기사에 많이 나는 것 위주로 이렇게 검증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 좀 아쉽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상업적 이득을 위해서 고의적으로 환율 목표 수준을 정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 다른 나라가. 이게 상업적 이득이라는 건 뭐냐면 수출 수입에서의 유불리겠죠. 환율이 상대적으로 유리하면 수출에서 경쟁력을 갖게 되니까 그러면서 부가적으로 이렇게 얘기한 거죠. 불공정한 교육 이득을 얻기 위한 인위적으로 통화 가치를 조작하려는 다른 나라들의 어떤 시도에도 반대한다.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면 자연스럽게 환율 조작국 이렇게 되는데 그 환율 조작국의 리스트에 근처에 가 있는 나라 중에 우리도 하나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 기준이 있으니까. 예를 들면 무역 흑자가 얼마고 시장 개입이 얼마 이상이고 이런 기준에 우리도 사자사자 걸친단 말이에요. 중국, 한국 이런 데들 이런 게 겹치는데 어쨌든 굉장히 강하게 발언을 했고 또 어제도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약 달러를 추구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약 달러를 추구하지 않는다는 말에 너무 신경 쓸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되게 중요하죠. 그러면 옐런 재무부 장관은 달러 강세를 누도한다는 얘기인가? 그런데 그건 아니죠. 왜냐하면 자기가 대외적으로 환율 조작하는 건 반대한다 그러면 또 기축통화인 달러를 우리가 약세로 만들겠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역대 재무부 장관 중에 약 달러에 대한 언급을 한 사람이 딱 한 명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걸 막 주워담고 했거든. 어떻게 달러를 약세로 갖고 간다. 이건 원론적이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다른 나라 통화의 약세를 이용한 상업적이익 수출의 유불리를 조성하는, 조장하는 일을 반대한다는 얘기는 사실 그 말의 함의는 우리가 당신네들의 어떤 그런 조작에 의해서 우리가 달러가 고평가돼서 우리 수출이 문제가 되는 건 용납하지 않겠다. 이런 뜻도 되기 때문에 사실은 달러 약세를 추구하지 않는다는 말의 의미보다는 다른 나라한테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그 말이 훨씬 더 무게감이 있는데 여기다가 중국을 콕 집었어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조 바이든 차기 행정부가 중국의 폭압적이고 불공정하며 불법적인 관행들에 맞설 것이다. 이게 영어로 제가 다는 못 읽어봤는데 폭압적이고 불공정하고 불법적인. 이거 이상 사실은 강한 묘사는 사실 없거든요. 그러면서 바이든 대통령 당선이 이런 점들을 시정하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할 준비가 돼 있다. 이게 꼭 트럼프 행정부의 재무부 장관이나 무역위원회 위원장 같은 그런 발언처럼 보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게 얘기를 했고요. 무역장벽을 세우고 중국이 무역장벽을 세우고 기업들의 불법 보조금을 주고 있다. 지금 판정을 한 거죠. 이와 함께 지적재산권을 훔치고 있다. 훔치고 있다. 이렇게 비판을 했어요. 그래서 아울러서 중국이 글로벌 노동환경 기준도 지키고 있지 않다. 그런데 트럼프 행정부와 조금 다른 결이 뭐냐면 트럼프 행정부는 1대1로 한번 붙어보자 이런 거였잖아요. 그런데 잔해 네론은 미국이 우방과 함께 중국을 압박하겠다 이런 점을 강조를 했죠. 동맹들과 협력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좀 결이 다른 그런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어제 미국 증시가 비교적 크게 올랐는데 나스닥 위주로요.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바이든 당선이 14일 날 공개한 1조 9천억 달러 규모의 추가 경기 부양책을 지지하고 지금은 앞뒤 재지 않고 경제에 돈을 쏟아 부을 때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쏟아 부을 때다. 앞뒤 재지 않아야 된다. 이 얘기는 뭐냐면 일각에서 이게 재무부 장관인데 연준 의장 출신이니까 인플레이션도 고려하고 학자스럽게 또 뭐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시장에다가 딱 이렇게 메시지 준 거예요. 앞뒤 재지 않고 경제에 돈을 쏟아 부을 때다. 그는 당선인이나 자신이나 이 같은 대규모 자금 방출이 국가 부채를 심각한 수준으로 부풀릴 것이라는 점을 잘 알고 있다. 내가 부채가 올라가는 건 다 알고 있다. 그렇지만 지금 당장은 금리가 사상 최저 수준이고 이때 가장 현명한 일은 통 크게 행동하는 것이다. 장기적으로 그 혜택이 비용을 크게 웃돌 것이다. 이렇게 낙관을 한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우리가 매우 오랜 기간 동안 고통받고 있는 이들을 돕는데 신경 쓴다면 더 그럴 것이다. 이런 거죠. 제가 모두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청문회 때 장관 지명자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의 정책의 기조, 우리 정부의 정책의 기조가 이런 겁니다. 그리고 이런 거에 대한 확신을 시장해 주는 거죠.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청문회는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 의원들이 그런 부분에 허점이나 맹점을 계속 물어보고 그래서 보완하면서 청문회 과정을 거치면서 이 장관의 어떤 정책의 정수가 뽑아져 나오고 시장에 강력한 의지와 메시지를 주고 시장을 안정시키는 시장이 반응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류의 정책 청문회에 대한 보강이 참 필요하다네요. 사실 금융시장에 관한 영향 이런 것들을 말씀드려야 되는데 우리도 이제 조만간 장관들 좀 바뀌고 그럴 것 같더라고요. 박영선 장관 사표 냈다 이런 뉴스가 있던데 그런 류의 배울 거는 잘 배웠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들어갑니다. 저는 옐런의 청문회 발언들 내용 소개를 좀 해드렸고요. 두 번째 뉴스는 연기금이 코스닥 쪽에 많이 들어옵니까? 매년 이맘때 되면 각 부처가 대통령한테 업무 계획을 보고를 해요. 그래서 2021년 업무 계획 중에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업무 보고 주요 내용이 어제 밝혀졌는데 그중에서 눈에 띄는 게 증시 안정화라는 카테고리가 있고 그 증시 안정화의 세부 항목에 보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연기금의 코스닥 투자 비중 확대를 추진한다 이런 게 있고요. 그리고 주식 및 국채를 장기 보유할 경우에 투자자한테 세제 혜택을 검토하겠다. 이건 사실 작년에도 나온 얘기였어요. 그런데 연기금의 코스닥 투자 비중 확대 추진은 조금 신선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코스닥 시장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우리 벤처 생태계의 유일한 엑시 통로거든요. 엑시. 그러니까 저희도 벤처나 스타트업을 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이런 사람들의 내가 이런 스타트업을 해서 나도 부자가 되고 또 큰 기업으로 스케일업하고 싶은 사람들은 거의 유일하게 코스닥 가는 길밖에 없었어요. 물론 지분을 매각한다든지 이런 게 뜨문뜨문 있지만 그 일이 사실 거의 없고 코스닥이 거의 유일한 엑시인데 그러다 보니까 코스닥 시장이 왕성해야지 미국의 나스닥처럼 좋은 기업들도 왕성해야 되는데 우리 연기금이나 이런 데서는 주로 대용주 위주로 투자를 하니까 삼성전자, 현대차, 시가총액 상위. 어제도 말씀드렸죠. 우리 국민연금이 한도껏 은행지주 사버리잖아요. 10%씩. 지방지주는 15%씩 사고. 그런데 상대적으로 위탁을 하거나 국민연금이라든지 공무원연금 다 마찬가지입니다. 직접 운영할 때도 개별 종목에 대한 투자는 상당히 미진하거든요. 그래서 관계 부처들이 있어요. 연기금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국민연금은 보건복지부 소속이고 공무원연금은 행안부 소속이고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야, 니네들 우리가 이렇게 감사를 하거나 업무 지침을 줄 때 연기금의 투자 풀에 코스닥이 좀 많이 들어가 있으면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그렇게 해서 우리 국민의 돈이라고 할 수 있는 연기금의 코스닥 시장의 투자를 좀 활성화시켰다. 지금 1, 2% 수준이라는 거예요. 코스닥 시장에서. 연기금의 돈들 가운데 1, 2%? 네. 그래서 이걸 좀 확대한다. 이런 안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최근 들어서도 보면 계속 기관 매도 중에도 연기금의 주식 매도가 계속 이어진다. 이런 건데 사실 차제에 우리 주가지수의 어떤 물론 장기계에서 움직여야 되겠습니다마는 코스피, 코스닥 시장의 전체 시청의 규모가 커진다면 커진 게 현실이고 그러면 그 부분에 반영을 해서 투자 풀을 또 자산을 배분할 때도 좀 반영해 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그중에서도 우리 벤처기업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코스닥 시장을 지원한다는 측면에서는 눈에 띄는 그런 뉴스였던 것 같습니다. 과연 코스닥이 어떻게 또 변할지 한번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MS가 GM의 자율주행 자유회사에 20억 달러를 투자했다는 소식도 있죠? 네. 이제 자율주행 저기를 뭐라 그러냐면 크루즈라고 그러거든요. GM의. 사실 저도 미국에서 운전할 때, 예전에 운전할 때 같이 동석한 사람이 크루즈 기능 그거 하라고. 처음 제가 일종의 자율 기능을 한번 핸들을 이렇게 잡고 엑셀에서 발을 떼본 경험이죠. 속도 일정을 유지해서 가는 거죠. 네. 왜냐하면 고속도로에 워낙 차들도 없고 하니까 시속 60마일 딱 해놓으면 그냥 앞만 보고 달리면 되는. 그런 것들을 한 십몇 년 전에 해봤던 건데 그게 크루즈 기능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GM에서 크루즈라는 어떻게 보면 자율주행 그런 프로젝트인데 여기에 회사죠. 여기에 MS가 혼다 일본 소프트뱅크와 함께 GM의 자율주행차 개발에 투자하면서 소프트웨어 업체의 대표인 MS와 세계 자동차 시장의 어떻게 보면 완성차 시장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GM이 자율주행에 합작을 한다 이런 거죠. 그래서 굉장히 의미 있는. 그래서 GM 차트를 한번 우리가 준비가 되어 있는지. GM 차트요? 미국의 대표적인 자동차. 저게 GM의 최근 6개월 주가 차트예요. 땀을 났어요. 6개월. GM이 한국으로 치면 현대차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런데 땀을 나버렸다고. 그러니까 현대차만 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고태봉 센터장이 굉장히 중요한 힌트를 주셨는데 세계 자동차 업계의 세 가지로 구분합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예를 들면 테슬라류의 완전히 미래의 가치를 지금 땡기고 있는 그런 자동차 군들. 예를 들면 테슬라라든지 또 중국의 전기차 업체. 니오 이런 것들. 그다음에 이제 그중에서 여기를 따라갈 수 있는 업체들. 그게 현대기아차. 그다음에 GM. 폭스바겐. 네. 새로운 시대에 계속 출발하는. 이 정도를 인정받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얘네도 맛이 좀 슬슬 가고 있는데 이럴 수 있는 회사들. 좌초자산이라고. 네. 좌초자산으로 분류되는. 예를 들면 일본의 미시미시 또 이런 세컨티어들 있잖아요. 그리고 유럽의 세컨티어들. 이런 회사들. 이런 회사들은 좀 문제가 있다. 그런데 GM도 여기에 반응하면서 그 주가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죠. 6개월 주가 땀을 났잖아요. 그래서 GM. 그런데 이런 뉴스들이 아마 오늘 시장에서도 염성환 부장이나 박병창 부장께서도 말씀하시겠지만 어제도 우리 기아차가 시간 외에서 상황 깎인다. 이런 뉴스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데일리발 보도로 해서 애플의 전기차를 기아차. 네. 그 소리 또 있더라고요. 기아차의 조지아 공정에 산다. 이런 보도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사실이든 거짓이든 간에 좌초자산으로 분류되지 않고 그들 애플이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혹은 페이스북이라든지 이런 소프트웨어 회사들과 무언가 합종 연행하는 대상으로 들어가 있다. 그 풀에 들어가 있다. GM, 현대기아차, 도요다, 폭스바겐 정도가. 그런데 도요다는 약간 조금 폐쇄적으로 하는 것 같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사실은 성사 여부와 관계없이 밸류에이션 멀티플을 조금 더 줘도 되는 그런 회사로 GM이 뽑혔기 때문에 주가가 이렇게 오른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 시장에도 자동차 섹터가 굉장히 화제를 줄 것 같은데 GM의 주가와 현대기아차의 주가도 한번 갇힌 맥락에서 한번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뉴스 3, 세 가지 뉴스로 오늘 경제 뉴스 정리를 해드렸고요. 그러면 저희는 잠시 전한 말씀만 듣고 와서 우리 교보증권의 박병창 부장과 함께 미국 증시 마감 상황과 또 우리 오실 때마다 팁 하나씩 주신다. 아주 그게 꿀맛입니다. 오늘도 한번 그 꿀이 떨어질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죠. 잠시 전한 말씀 듣고 옵니다.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드리게 물어봐 도 못할 수 있지만 저는 이제 바닥에 신드리는 법에 신드리는 법에 신드리는 법에 신드리는 법에 신드리는 법이